귀한 배대교회 강단에서 처음 주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늘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10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삶에 허락하신 진정한 복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복을 잘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참 좋은 말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1.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궤는 자신만의 방법, 내 경험과 능력으로 얻어진 어떤 결정, 계략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착하고 나쁘고 바르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게 한계인 것 같아요 아내에게 잘해준다라는 내면 또 깊숙한 곳을 보면 사실은 이제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런 궤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하는 그 또 이면을 살펴보면 어떤 바라는 욕심이나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궤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께 없어! 전부 착하고 선한 의도뿐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2.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죄라는 개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빗나가는 것, 말씀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서 말씀과 상관없이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어떤 나의 익숙한 방법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았더라 라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결정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뭐 오늘 별일 없었어 어우 생각만큼 잘 됐어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 하면서 어느새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빗나간 자의 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닐까요? 3.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오만하다는 단어는 조롱하고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티와 들뽀, 설교에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그랬지! 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이 틀린 게 있어, 없어!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싸우기 싫어서 괜히 긁어봐야 본전도 못 찾으니까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3부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우리는 오만합니다 누가 나보다 잘나고 드러나는 거 못 봐주고요 어느 관계에서든 내가 옳음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았는데 1절에서부터 막혀버렸습니다 우리는 귀에만 되면 악한께를 따르고 가만히 놔두면 죄인의 길에 서고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직이라는 말로 2절이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앞에 1절이랑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1절에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2절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오직 이 방법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인 이 오직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 저런! 이런 감탄사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통탄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 저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는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구나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대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무엇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저주에서 진정한 복으로 옮겨졌으니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 한 2주간은 저희 가정에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요즘 환절기잖아요 새벽에는 막 춥고 낮에는 막 또 뜨겁고 이런 일교차는 저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희은이가 기침을 하더니 폐렴에 걸렸어요 약을 먹고 한 주가 걸려서 차도가 보일 때쯤에 첫째 희건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폐렴이 올랐는데 중이염까지 갔다고 해요 하루 종일 애들이 콜록콜록 기침 소리에 해열제와 또 항생제를 먹여서 지친 애들은 짜증을 내고 다 같이 잠은 못 자고 아주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둘째가 밤마다 그렇게 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첫째가 저녁에 먹은 걸 다 토하고 놀래서 자지러지게 웁니다 토한 걸 치우고 아이를 따독거리면서 아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아이가 아픈데 근데 잠이 들기 전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익숙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 못된 생각이 팍 하고 들더라고요 기도해서 뭐하나 결국 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4, 5일은 잠은 못 자고 애 억지로 양 먹이고 코 빼고 막 열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할 거고 이렇게 마음 졸이다가 고생할 거 다 하고는 끝날 텐데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근데 그 순간에 막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애한테 오늘 낮게 해달라고 오늘 편안히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치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삐딱한 마음과 뜻 모를 원망이 저를 확 덮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날 밤은 이제 쉽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희건이가 그때부터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하더니 기침을 막 심없이 하고는 열이 막 오르고 애가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첫째가 열성 경련으로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제야 이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대충 지나갔던 큐티책을 다시 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날이 전도서 8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 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래야 한다고 했던 제 생각이 어느 순간 악인들의 꾀가 되었어요 말씀 없이 은혜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지금 피곤하고 짜증이 나니까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고 기도는 해서 뭐하냐는 이 오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능히 알지 못하는 자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날 본문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아기는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은 이니 이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아니하미라 아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았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아파야 그제야 깨닫고 회개를 하는구나 그날 다시 축 처진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오늘 기침하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힘들고 짜증이 날 때 희건이가 그때 예수님을 찾으면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희건이의 다섯 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풍성도 막 걸어놓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어놨는데 가족들은 전부 이제 퀭 해가지고 다 이제 시들시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신을 좀 차렸으니까 말씀이 즐겁고 주의하로 묵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날 본문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하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아내에게 제가 말씀해서 찔리고 회개한 것을 나누었더니 이번에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당신 때문이었구만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는데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최근에 자녀가 폐렴 걸렸던 분들 중이염 이렇게 겪었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약을 보내주시고 음식도 배달시켜주시고 응원과 기도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복이 있는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저는 악인도 죄인도 오만한 자도 아니에요 를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제가 죄인이고 제가 악인이고 제가 오만한 자여서 오늘도 저는 여와의 율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내가에 이식된 나무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심은이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내가 이 시내가를 원해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준 어떤 존재로 인해서 옮겨 심어졌는데 즉 이식이 되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시내가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이 있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1% 죄인과 99%의 죄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100% 죄인입니다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바르고 누가 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았냐 그게 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순간 남과 비해서 아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나았죠 좀 못했나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다 아니 굳이 모두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이 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내가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두 발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 말라 비틀어져 죽을 나무를 생명이 있는 신의 가로 옮겨 심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신 그 깡마른 나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흐르는 신의 가로 이식된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가 맺혀지는 철이 언제이죠? 보통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한 철에 나무마다 자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나한테 가져와서 때로는 우리가 항상 좀 열매 맺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일까요?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누군가가 열매 맺는 거를 내가 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같은 나이대에 있는 자녀는 누군가 어느 학교를 가고 누군가 어느 직장을 가고 누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누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어떤 차를 사고 어떤 문화생활을 누리고 또 저 사람 어떤 여유가 있어 보이고 등등등 누구는 봄, 누구는 여름 누구는 가을, 겨울에 각기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다른 나무의 열매를 부러워하고 탓해야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때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최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각자의 때를 따라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은 내가 옮겨 심겨져서 주어진 이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3절 그 다음 보시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음에 어떤 말씀 있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생명의 신의가에 이식이 되어서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푸르고 싱싱하고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옮겨 심겨진 이식된 생명에 대한 감사로 늘 평안이 있어요 당장의 어떤 열매에 막 이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내게 주신 평안을 그냥 누리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나에게 딱 맞는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고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이제 해석이 돼요 그가 바라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바라고 부러워하고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 존재에 대한 깊은 깨달음 거기에서 오는 진실한 회개 그리고 옮겨 심겨진 나의 이 생명의 자리를 확인한다면 어쩌면 진정한 감사는 열매보다 잎사귀가 아닐까요 생명의 신의가에 이식댐이 늘 그 싱싱한 잎사귀로 증명이 되니까요 철을 따라 맺어지는 열매는 어쩌면 깜짝 선물과 같은 것이죠 때가 다르고 그 열매가 서로 다르다고 그걸 비교하고 시기질투하고 폄하하고 왜 나는 없냐고 불평하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소원을 대어서 기도할 필요가 어쩌면 없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맹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형통을 잃어버리고 복이 없는 사람으로 평안이 없는 자로 스스로를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불우행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사절을 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조금 덜 누리는 안타까운 사람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죠 악인 아주 그냥 적당히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악한 사람 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이 겨와 같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시내가에 이식된 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나무는 근데 그 나무 안에서는 생명력이 넘치죠 생명의 물에서 끌어올려진 에너지가 잎사귀도 푸르게 하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어지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만드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역동적이고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그런데 겨는 어때요 이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를 겨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에 이리저리 휙 휙 날려다닙니다 변화에 빠른 것 같아 보이죠 분주해요 다른 의미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막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평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열매가 내 것이냐 열심히 쫓아는 다니는데 정작 진짜 내 열매는 안 맺혀요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유 안타깝다 불쌍하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악하다 악하다라고 표현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깨와 나의 길과 나의 교만과 체면으로 바람에 날리듯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겨과된 겁니다 그래서 악합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인가 궁금하시죠 그것을 딱 나눠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견디고 모임에 들어갑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졌나요 10편 1편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먼저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사실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나만 조용히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찌르냐고 죄책감이 들게 하고 자꾸 들쳐내냐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그거 죄야 그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정죄를 인정하기가 싫어해요 빙빙 둘러대면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 이라고 또 내가 어느 분야에서 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열심히 보여줘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딱 죄인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기 좋고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말씀을 골라서 듣기 시작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내 삶에 일어나는 심판과도 같은 사건이 있으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인정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시던 사업들이 다 망하면서 급기야 아버지가 이제 제 명의를 몰래 갖다 쓰셔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큰 빚을 진 신용불량자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인 나는 은희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 심판과도 같은 사건을 도대체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또 무엇인가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으로 낙가밤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신의가에 이식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오는 심판과도 같은 사건을 견디고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면서 또 다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그 복이 있는 자들의 모임 안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순간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성기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씀과 공동체를 신뢰해서 그 안에 쑥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일을 했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내 이야기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심판과도 같은 일도 나누고 일상의 그 평안을 누리고 어느 땐가 누가 열매가 맺어지면 같이 기뻐해지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무언가는 하는데 늘 분주하고 왜 내가 여기서 뭔가 경쟁을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나도 모르게 세운 목표와 만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막 달리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찾아오면 그런 거죠 교회를 옮겨야 되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바꿔봐야 하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지금 부정타게 했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출처도 없고 정처도 없는 고민과 회의감만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한 게 있는데 아무리 시험에 들고 무기력해져도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말씀과 공동체 어떻게든 막 억지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때가 되어서 말씀 그 자체가 제 삶을 이렇게 관통하듯이 이만한 때가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와 진짜 그냥 나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삶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주일에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 하나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 말씀 하나 끝 끝 It's so simple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를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듣고 한 주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영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빠짐없이 차례차례 묵상하며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믿어요 그렇게 저는 10년을 주일 말씀 큐티 말씀 이 두 줄기를 생명수같이 여기면서 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초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저에게는 이 땅에서 통과해야 할 가장 큰 산이자 이 심판과 같은 존재는 결국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부자가 되시고 세상에서 잘나가실 때는 너무 눌리는데 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망하고 저를 신용불량자까지 만드셨을 때는 너무 무시가 되고 분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를 대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깨닫게 되니까 먼저는 내가 신의가에 옮겨 심겨진 이식된 이 평안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를 뭐 이렇게 더 낫다 덜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생명의 신의가에 우리 아버지도 옮겨 심겨져야겠는데 라는 사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전도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열심이나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았으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아버지를 막 전도하고자 할 때는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분해 죽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근데 저는 심플해졌잖아요 주일 말씀 듣고 하루하루 그냥 큐티하고 또 셀 목장 가면 솔직하게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 있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뭐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한테 전화해야지 오늘 또 설교 들었는데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셀 목장 가서 나누고 뭐 찾아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어서 너무 편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예전에는 왜 그렇게 내가 잔뜩 힘을 주고 인생을 어렵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버지의 구원을 온전히 맡긴과 동시에 그냥 손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칼날에 서 있는 물방울처럼 그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늘 주일 설교와 큐티 말씀에 나를 세워서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돈과 건강을 잃으신 후에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도 하시고 저와 이제 뜨거운 눈물의 화해도 하시고 용서도 막 구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난 몇 년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 연말인 12월 29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때 큐티인으로 디모데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킨슨이 오셔서 한 7, 8년을 버티셨는데 이제는 한계가 오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말씀이 디모데우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버지의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그때 말씀을 보니까 딱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큐티 본문인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왔구나 그래서 아내랑 바로 상의를 하고 짐을 싸서 온 가족이 함께 그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날인 목요일 아침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한국이 코로나가 막 퍼질 때라 면회가 제한됐고 이미 가족 두 명이 왔다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막 사정을 하고 기다리면서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오늘 바로 코비드 테스트를 받으면 내일 10분 10분 연회를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바로 가서 검사를 받고 영상통화를 부탁을 드려서 아버지에게 꼭 할 말이 있으니 힘드셔도 하루만 버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31일 금요일 디모데우서 9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임종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한 이 한마디가 저에게 그대로 와서 꽂혔습니다 마침 검사 결과가 나왔고 곧장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하지만 제 안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평안이 있었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거의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혼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아버지 많이 미워하고 정죄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시면서 고개를 세차게 흔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된 후로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목사라고 자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스스로 교회에도 나가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든든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도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데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사역할 때 더욱 힘이 나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시면서 제 손을 꽉 붙으시는 아버지의 귀에 천천히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에 힘을 다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내뱉으며 따라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잘 따라하셨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돌아가셔도 갈 곳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지은 죄도 많으시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엄마 아버지 말은 못하셔 하지만 다 듣고 계시니까 이제 화해하세요 잠시의 침묵 후에 수확이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연신입을 움직이시면서 무슨 말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머니 곁에 있던 아내가 울면서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희건이와 희은이가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외치니까 아버지의 숨소리가 커지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게 딱 10분이 지났습니다 옆에 계시던 간호사분이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시더니 저에게 오셔서 기독교인이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목사인데요 하고 했더니 손뼉을 쳐요 할렐루야 이 아버님 안 믿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이 아버님 복이 있네 하시면서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면회가 되지 않아도 시간 될 때마다 아버지 기회되고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이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간호사분이 임종 때 곁에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위로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새해가 된 1월 1일 그날 본문이 바로 이 10편 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주일 본문은 10편 2편이었습니다 10편 2편은 그 유명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중에 위로 예배를 드린 화요일은 10편 3편 말씀이었습니다 10편 3편에 3번의 셀라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세 번의 셀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극률이 여기주시는 것 같아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부산에 내려가는 길 그 길에 배대교회에 컨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1월부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단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해서 4월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1월 첫 주 말씀이 게임 체인저 첫 번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였습니다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복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애통하는 자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1편에 이 복이 있는 사람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한 주 한 주 산상설교를 듣는데 저에게 딱 와서 박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신종 바리세인 기억하시나요? 아 맞아 내가 신종 바리세인이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먼저 교회 좀 다녔다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런 잘못 좀 안 지었다고 늘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언제든지 앉을 수 있는 바로 내가 신종 바리세인이지 그럼 어떡해요? 다시 의인들의 길로 주일 말씀 즐거워 매일 큐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렇게 몇 달의 준비를 하고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데레 시내가에 옮겨 심겨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심판 주시지 마세요 심판 피해가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심판을 견딥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교회의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누리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낸 우리의 이야기가 이곳에 가득 찰 때 이 베데레 동산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일고순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세제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원한 주의 교회여 이 원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이 원한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원한 이 원한 주의 교회여 이 원한 주의 교회여 이 원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상이나 마르지 않으니 그 품함과 주님께 성대를 따라주시옵소서 기뻐한 것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저를 생명에 있는 시내가로 옮겨 심겨줘서 늘 제 안에 평안에 푸르른 잎사귀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며 맹목적으로 쫓는 바람에 나는 겨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주시는 그 열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 어느 순간을 살아내는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쳐서 복이 있는 우리 가정 복이 있는 우리 교회 복이 있는 우리 셀 복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사랑하기가 참 힘든 우리입니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주여 극리를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큐티 말씀과 주일 강단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한 그 생명수 같은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